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무처드리겠습니다 둘 셋 이제는 약속해 수준이 간직해 당신의 얼굴로 성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스 나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귀여운 주황색 옷에 입으실 분들 오늘 안산 마라톤 대회에 참여했다고 들었어요 다들 다치지 않고 잘 완주하셨나요? 네 저희 팬분들도 앞에 너무너무 많이 와주셨는데 보고 싶었어요 네 이렇게 굳은 날씨에도 마라톤 완주하시느라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고 최고 대박 다 멤버를 하고 싶은 오늘 이렇게 안산 마라톤 대회에 저희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끝났는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 저희가 찾아와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저희 프리데비곡인 유리구드라는 노래인데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네 마라톤 오늘 참여하신 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저희가 열심히 힘 들을 테니까 들어가시는 길도 안전하게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트레칭 쭉쭉 꼭 하고 주무시셨으면 내일 근육통은 없을 거예요 네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미스 사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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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